생쥐 오 우리 생쥐였다 생쥐를 찾아라 까꿍 휴가 이봐 용가리 치킨 까꿍 또 호랑이 호랑이 까꿍 호흥 호랑이 응 호랑이야 호랑이 가족이 있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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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흥 할머니가 재밌어 해잔아 쟨 따라해봐 쟨 해봐 쟨 할머니는 따라해볼까 빠른 옳지. 손바닥 아파요. 야니성. 어디서 긁혔네? 어디 손바닥에? 응. 어디서 그랬어? 많이 긁혔어? 오 이렇게 벗겼던데? 아 껍질이 까져 있는 손에도 손바닥에도 정말 예쁜데 그런 데 있더라. 어머 어디 긁혔나 보다. 하도 기어다니다. 하도 기어다니니까. 제니 손 주세요. 아이고 제니 손이에요. 말도 알아듣고. 또 예뻐라. 제니 코. 제니 코 코 코. 코 해봐 코. 오케이 코 도시. 제니 코. 제니 코. 코. 제니 예쁜 짓. 예쁜 짓. 콧구멍에 손 넣을거야? 제니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제니 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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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손 머리 머리 머리. 손 머리에. 짧아서 안 되나?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 코에 뭔가 있어 제니. 아 길말리라. 제니 코acha médico 코 어디 깼어? 아빠가 재인이 코를 어떻게 했어? 음 맞아 그렇게 했어 통조림 병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열어볼까? 공룡 등에는 뭐가 있을까? 엄청 재미있어 하네, 그걸. 넘기는 거 좋아해. 조그만 것도 잘 넘긴다. 그리고 건전지. 그리고 봤던 책들은 아래에서 올리는지, 위에서 내리는지 다 알아가지고. 어떤 건 위에서 내리고. 아빠가 좋은 책을 사줬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여기도 보자. 여기는 전시가 한복 동아시아 전시가 뭐야? 뮤지엄이라니까. 약간 19세기 그런 건가? 뭐야? 왜? 왜? 달랐을 갔는데. 자수, 자수 방으로. 예전히. 그 단지. 그 단지. 그 단지. 그 단지.